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예 제가 오늘 웜으로 처음으로 낚시해봤는데 꺽지 잡았어요 꺽지 마 생각보다 큽니다 이봐 봐 오 꺽지 좀 큰 거 잡았어요 이야 대박인데 오 도망갔다 우와 신기하다 이걸 잡았는데 이 새끼 풀고 갔어요 우와 어차피 뭐 살려주려고 그랬지만은 와 거기 손바닥만한 와 이런 감동을 우와 처음으로 웜으로 낚시해봤는데 제가 스피너로는 해봤는데 웜으로는 처음으로 잡아봤어요 와 이게 잡히네 이야 이야 오늘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에 피해서 지금 낚시로 하는데 이렇게 첫수 5분만에 잡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 안녕 안녕 하나 enfin 항 tends